이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폭풍같은 아니 그지같은 새벽이 지나 드디어 조정일이 되었는데 아니 이 미친인간이 저희 부모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가전들을 그냥 달랍니다. 심지어 예전에 프로포즈할 때 줬던 샤넬백도 돌려달래요. 이자같은 거 안줘도 되니까 그걸로 대충 퉁치자 이러면서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울고 있는데 이때 저희 부모님은 자식인 제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게 더 힘드셨는지 그냥 됐다며 이 인간이 원하는대로 다 주고 그냥 목숨 깝시다 생각하자면서 보탠 돈만 깔끔하게 돌려받자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때 제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재스러웠는지 평생 흘러야 할 눈물을 이날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해줬는데 조정이 끝난 당일 저녁이죠. 15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더라구요. 끝까지 안받았는데 그런데 이 남자 포기를 모르고 문자로 끈질기게 제발 한번만 받아줘. 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런거라고. 이래가지고 뭔 소리를 하리나 싶어 결국 받았는데요. 이때 이 남자는 운전하고 주차를 하던 중이었고 저를 구슬리는 말들과 조롱하는 말을 같이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구요. 그 신혼집으로. 이게 다 들렸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그래 어쨌든 내가 원하는대로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뭐 우린 이제 정말 끝이니까 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끝으로 자기 집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일부러 전화를 안 끊은건지 통화 종료가 안 눌러진건지 그 신혼집에서 어떤 여자가 반겨주는게 들려요. 그리고 그 여자 목소리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악랄한 아니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을 수가 있는건지 정말 이 순간 제 영혼이 다 갈려버리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최대한 놀란 심장 부여잡으며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1분 아니 11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때 이 남자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게 했습니다. 여튼 그게 들리나 싶더니 바로 전화 끊어져 버렸고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야 너도 이미 다 들었으면서 전화를 왜 거는 거야? 왜? 또 우리 오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면서 이젠 아예 대놓고 화를 내고 조롱을 하는 이 남자 순간 손이 벌벌벌 떨리고 내가 알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그리고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 집안을 굴러다니며 소리 지르고 한동안 완전히 미쳐날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이 남자 부모한테 달려갔습니다. 부모가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빼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요. 원래는 이 인간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거기 가본듯 나만 비참하지 뭔 소용이 있겠나 싶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같이 만났고 최대한 차분하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자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 거기 여자가 있다고? 그거 혹시 여자 하나 일부러 데려와가지고 연기한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다들 너무 벙쩍 서 쳐다보는데 남자 어머니는 더 난리가 납니다. 아니 당신은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새끼 우리 아들 아니니까 잊어버려! 라며 자기 자식을 욕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일단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숨을 제대로 안 쉬어서 위급 상황이니까 어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며 난리가 났대요. 네 맞습니다. 저요. 그날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호흡기까지 달았으며 말 그대로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랬다는 걸 그 사람은 과연 알긴 알까요? 그리고 이게 늘 말로만 들어왔던 조상님이 구해주셨다. 딱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깊고 어두운 꿈속 여태까지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파라노마처럼 스쳐가고 정말 긴 시간이 지나면 깨어났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오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못된 불효를 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정말 이만저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약 한 달 만에 몸무게가 8kg나 빠졌고요. 제주도 웨딩 스냅 사진 찍은 건 모조리 다 찢어버렸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 보라고 선물로 보내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쓰레기 같은 놈 가져가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까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인간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저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올린 곳이 그 많고 많은 웨딩홀 다 놔두고 하필이면 저랑 계약을 했던 그 장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저랑 같은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이전 과거에 만났던 전여친이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지인이 보여준 청첩장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저랑 웨딩홀을 계약하러 갔을 때 실제로 식을 올리는 것처럼 거기서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노래 들으면 버진 로드도 걷고 정말 행복한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장소에서 그거를 제가 아닌 다른 여자랑 하면서 이 인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정말 감도 안 옵니다. 인간이 참 뻔뻔하고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참고로 그 인간보다 제가 두 배 정도 더 많이 벌었는데요. 명품산물 같은 것도 자주 해줬어요. 뭐 거의 프라다, 구찌, 페레가모 등등 이런 것들요. 당시엔 좋은 마음으로 해줬죠. 당연히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지는 저랑 헤어질 때 그동안 썼던 데이트 비용, 호텔 비용 그 외에 모든 지가 쓴 모든 돈들 영수증 첨부에 보내면서 돈을 돌려달라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포항에서 살고 있을 그 여자에게도 야 이 집 4억 5천짜리야. 내가 해온 거다.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혼 가구 가전들 저희 아빠가 해주신 건데 아마 땡큐다 싶겠죠. 왜?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니까요. 아마 그것도 지가 한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분 안 될 뻔한 쓰레기 알아서 가져가 줬으니까요. 사람은 원래 본인이 행위원 어때로 산다고 들었는데 그 규지같은 본성을 대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부디 그런 놈이랑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훗날 반드시 본인은 그 몇 배의 피눈물을 흘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즉 천벌을 믿죠.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응징 할 수 있으면 그래 잘 피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의 깊고 그리고 곪아있는 이 덩어리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꼭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시길 저 또한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안녕히들 계세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는 기절할 일도 참 많네요. 2번 아니 나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힘들어야죠? 축배를 들어도 모자랄 판이구만. 만약 제가 쓴이라면 그 마지막 전화 받았을 때 울 게 아니고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왜 난리를 쳐? 3번 손이 덜덜덜 거기다 기절까지 참 여러 가지 하는구만. 이런 조작하면 재미냐? 댓글 기절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4번 아무리 조정을 했어도 가장 가구 구입에 대한 것들을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다시 참고하면 안 되나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 파원당한 건데? 5번 하더이다 하더이다 손발이 벌벌벌 이런 걸 안 쓰면 주작이 안 되나? 쓴이가 하더이다 이 말을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기절을 해? 진짜 어처구니 같구만. 그래도 말이야 이게 진짜라면 혹시 아냐? 너한테 쓰레기라도 그 여자한테 최고의 남편감일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6번 아니 지가 똥 멍청이 바보 짓거리 했으면서 뭔 자랑이라고 이런 글을 써? 변호사 구했으면 거기서 손도 뗐어야지. 이게 뭔 날지야 이게. 7번 아니 걔 멍청하게 오지게 당했구만. 조상이 돕긴 뭘 도와. 지금 장난하냐? 8번 많은 댓글 중 거의 유효일하게 힘이 되는 댓글이네요.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당신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9번 그래서 결론이 뭐죠? 조상님이 두 번이나 구해줬는데도 계속 전함절을 못 잊어 이런 글을 쓴 겁니까? 추가 어 제 딸엔 정말 어렵게 힘든 이야기를 꺼낸 건데 누구한테는 이게 조작이라고 들리고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까지 이런 게 달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소 제 심장이 안 좋고 그 충격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와닿아 기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하씨 본문을 지울 거면 제목에 펑이라고 표시라도 해. 내가 오늘만 벌써 세 번이나 낫겠다. 실행. 2번 본문을 지워버렸구만. 여하튼 자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저런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해줬으며 쓰니 인생 구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해하면 원래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가전 가구 다 해줬다는 게 너무 바보 같고 안타깝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부들부들 떨릴 일이 절대 아니에요. 통쾌하게 웃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되됐으니?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판단이 너무 바보 같지만 무조건 돈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자 이런 생각으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라고 그 남자랑 결혼 안 한 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번 어? 본문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주작이라고 하니까 지워버린 건가? 나는 믿었는데 후기라도 보리고 들어왔더니 없네?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이 쓴이의 말투 하더이다 하더이다 손발이 벌벌벌 떨렸다 기절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조금 뽑아스럽긴 했죠. 진짜라면 본인의 감정이 그만큼 거짓 같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대로 주작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면 좋게 안 봐줍니다. 시원시원하게 나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잘 있고 그렇게 돈도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잘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